미어캣 랜드 미어캣은 야생에서 가끔 쥐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장난감은 전징 후징 움직이는 쥐를 준비해왔습니다 미어캣 랜드 쥐 출발 출발하자마자 네트 사이에 껴서 움직일 않습니다 오 다시 출발 선에 걸려버렸습니다 장롱매너인 제가 다루기 힘든 장난감이네요 야 이거 인준을 잘해야 되는구나 야 이제 진짜 이제 이제가 진짜 진짜 양 옆으로 미어캣에게 포위된 쥐 미어캣들이 꼬리를 바짝 세우고 다가갑니다 혐의 도착 도착 정상 정상 지금 정상 안 움직이면 그대 또 흥미가 없어지는 미역캣들 마치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미니 칼을 다루는 느낌이네요 오히려 저만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미역캣들에게 5분 정도의 호기심을 채워준 쥐 장난감 이렇게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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